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2월 21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지문은 자동 응답 메시지였는데 자동 응답 메시지는 시험에 나올 때마다 You have reached 혹은 You've reached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시험도 You have reached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Raged 에서 장음 그리고 그 뒤에 E-D 발음 있죠? Raged 이 E-D 발음까지 잘 해 주셔야 되고요. Currently, Message, Availability, Appreciate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에서는요. 연설 누가 앞에 나가서 뭐라 뭐라 연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요. Topic, Health, Laughter, 웃음, Laughter 라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나왔고 두 번 이상 나왔고 Blood pressure, Emotional, Professor 이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Part 2 두 번째 파트 사진 묘사하기에서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건물이 가게 같기도 하고 무슨 상점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건물 앞쪽에 야외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두 개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I see two picnic tables. 이 단어 명사는요. Picnic tables 하셔도 되고 patio tables 하셔도 되고 outdoor tables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테이블이 두 개가 보이는데 오늘은 단수 복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수를 표현해주는 표현이 주요하게는 관사이죠. 어 라든지 안 을 앞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복수는 이제 어나 언 이 빠지고 단어 뒤에 주로 S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관사도 그렇고 뒤에 S를 넣는 것도 그렇고 되게 소리도 짧고 스펠링도 하나밖에 없던지 두 개밖에 없던지 이렇게 뭐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랑 복수를 표현해주는 게 점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전체적인 장면이 이 어떤 장면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man 한 남자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a man 또 이래버리면 아 남자가 또 한 명이 또 있나? 이렇게 장면 자체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한 명이라면 a man blah blah 하셨으면 그 다음 문장에는 the man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요소는 테이블이 두 개인데 그 테이블 두 개 위쪽으로 한 개 테이블당 한 개 파라솔씩 있었어요. 이 parasol이라는 단어는 parasol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umbrella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umbrella를 복수로 사용을 하실 거면 there are 우선 비동사가 is가 아니고 are 돼야 되죠. there are large umbrellas, large umbrellas, over the tables. 테이블스 두 개, 테이블스의 위에 large umbrellas 가 있습니다. 라고 복수를 잘 해주셔야 되고 단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각 테이블 위에는 umbrella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경우에는 there is 라고 비동사를 are 말고 is라고 해주셔야 되고 there is all, there is all large umbrella over each table.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테이블당 한 개의 umbrella가 있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관사 똑바로 넣기, 뒤에 S 잘 갖다 넣기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명확한 문장을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테이블에도 앉아있고 이 테이블에도 앉아있었는데 그럴 때도 several people are sitting around the 테이블 얘기 방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sitting around the tables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수로 하실 거면 several people are sitting around each 테이블. 각 테이블에 여러씩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단수 복수를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안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part 3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4번 문제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what time of the day 이라고 나왔나요? 하루 중 언제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what time of the day 하루 중 언제 사용하는지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what device 어떤 기기 그러면 핸드폰이라고 하셔도 되고 랩탑 컴퓨터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고 하루 중 언제는 아침에 in the morning, 밤에 at night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는 how long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나에게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 회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연해서 말하면 되죠. 1년,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질문이 2개가 나왔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요. are you 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반 의문문, 네, 아니요 질문은 are you 밑줄?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I am 밑줄? 이렇게 질문을 좀 잘 벗겨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yes 라든지 no는 안 해주셔도 돼요. are you 밑줄? 했으면 I am 밑줄. 혹은 I'm not 밑줄 하고 시험 문제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 6번 문제에서는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회사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회사를 어떻게 골랐냐. 질문 자체는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답변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골랐니?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내 제일 친한 친구의 추천. 그럴 경우에는 my best friend's recommendat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online에 있는 review가 있잖아요. 많은 online review를 읽어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회사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회사를 선택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part 4 한번 볼게요. part 4 이렇게 생겼네요. 자 part 4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있죠. 다 한 줄인데 뭐만 두 줄 좀 길어요. 한 칸만. 그런 애들이 이제 9번 문제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애들이죠. 오늘 시험에도 걔가 나왔습니다. 7번 문제에서 일정 1번 물어봤어요. 시간은 언제고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정 1번에 시간, 사람 얘기해주시면 되고 8번 문제에서는요. 자기가 시간 7에, 7, 7, 시간 7에 다른 일정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놓치냐. miss, 놓치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놓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시간 6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나의 다음 일정이 스케줄이 잡힌 거기 때문에 답변으로는 우리는 시간 6에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긴 부분, 일정 2번이 나왔습니다. 일정 2번의 세부사항, 상세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세요. 라고 물어봤고 일정 2번. 그래서 시간 2번, 일정 2번, 사람 2번. 그리고 밑줄 부분, 세부사항까지 30초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됐었던 시험이었고요. Part 5. 기존 유형이었습니다. 아 또 되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뭔 가게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무슨 새로운 메뉴를 출시를 했대요. 잘 안 팔린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요새는 이제 뭐가 잘 안 팔린다,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시험이 출제가 되면 그 듣기의 내용 안에 광고는 이미 했다가 거의 기본적으로 요새는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합시다. 라는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듣기 내용 안에 광고는 이미 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애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어요. 공짜로 샘플 주는 거 있죠? 네 그런 아이디어. 만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offer free samples 조금 더 길게 하실 거면 to everyone who visits our store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free sample 을 주자 이 free sample 같은 경우는 단수여도 복수여도 큰 차이점이 없어요. 단수라고 하면 샘플 하나를 주는 거고 samples 라고 하면 여러 명한테 여러 명을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단수 복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give a free sample 그러니까 offer a free sample 문법상 아니면 offer free samples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은 해주셔야 돼요. 관사나 뒤에 S 넣는 거 너무 자주 나오는 시험이고요. part 6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질문이 TV 하고 핸드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둘 중에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데 한몫했냐 라는 질문이에요. part 6도 그렇고 part 3도 그렇고 저는 이제 시험을 볼 때 내가 진짜 어떤 게 개인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한다 라는 거에 그거의 기준을 맞춰본 지는 되게 오래 됐습니다. 그거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둘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지 조금 더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항상 기준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지 조금 더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항상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A와 B라고 했을 때 자 오늘 시험은 TV와 핸드폰입니다. 제가 항상 시험을 볼 때 양자택일이건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가장 포괄적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TV로 핸드폰을 할 수 있나? 그거를 생각을 해요. TV로 친구랑 통화할 수 있나? 쉽게 설명하자면 있나요? 당연히 어렵다고 봅니다. TV로 친구랑 통화하는 거 핸드폰으로 TV 볼 수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아 요새 핸드폰으로 TV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인 아이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골랐을 경우에 또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인생, 삶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다음에 적어도 한 문장은 그리고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TV를 볼 수 있다. 해서 이게 이것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Part 6 삶을 향상시키고 이거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Part 6 조금 어려웠고 Part 3 Part 3가 어려운 편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짧았지만 뭐 4번 문제, 5번 문제 조금 길었고 답변하기도 까다로운 편이었고 해서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어저께보다는 훨씬 어려운 난이도 7 정도면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